후지산의 분화에 대하여 일본 방송에서 연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규슈 아소산의 대폭발과 규슈 붕아모토와 오이타현 그리고 시코쿠 에이메연까지 방진들이 발생하면서 규슈와 시코쿠를 통해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도쿄 수도지칼 지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며 그 중간에 후지산을 거치게 되므로 일본 정부의 우려가 커져가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내에서 최근 계속하여 후지산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 후지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방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후지산의 대폭발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일본 화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덧붙여서 후지산은 언젠가 반드시 분화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피해 상정에서는 후지산 대폭발 시에는 대량의 화산재로 도시의 인프라나 교통망이 되멸될 수가 있기에 일본 정부는 수백억엔 규모의 비용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가올 후지산의 분화에 대비해 지금 일본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후지산의 분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로서 여러 가지가 일본 내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일본 주민들이 직접 참가한 화산재가 퇴적되었을 때를 가정해본 차량 주행 체험도 있었습니다. 화산재가 퇴적된 도로에서 차량 주행이 어려울 것을 상정해본 것입니다. 도로에 빽빽하게 깔린 화산재들을 상정해보았는데 약 300년 전에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했을 때도 일본의 수도권은 화산재들로 도시가 회색빛깔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9월 19일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라팔마섬의 쿤브레 비에하 화산이 약 50년 만에 폭발한 이후 11월 5일 현재까지 도시가 회색빛의 화산재로 여전히 덮여있듯이 일본의 후지산이 대폭발을 하여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스페인의 화산폭발에 대하여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이 라디오에 출연해 관광객들은 멋진 쇼를 보러 오라고 발언을 했었으나 상황은 전혀 멋진 쇼를 보는 상태가 아닙니다. 화산폭발이 곧 두 달이 될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라팔마섬 라스만차스 지역에서 주민들은 지붕 위에 쌓인 화산재를 치우고 있으며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라팔마섬의 품불에 비에하 화산이 두 달 가까이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내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는 길에 있는 주택들은 불에 탔고 그 외지역은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최근 동물단체는 유기견들이 화산재로 고립돼 위험에 처했다며 드론을 이용해 구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용암 분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일본의 후지산대 폭발로도 비슷하게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00년 이상 침묵을 지키고 있는 후지산이지만 300년 전 마지막 분화와 같은 폭발적인 분화를 했을 때는 화산재가 높이 1만 미터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상공에 서풍이 있기 때문에 화산재들이 서풍에 실려서 일본의 수도권은 몇 시간 후면 화산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상정으로는 후지산분화 2일 후에는 관동의 넓은 범위에 화산재가 도달하고 도쿄 도심에서도 10cm 이상이 쌓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피해 상정에서는 쌓인 화산재의 영향으로 고속도로는 통행 금지되고 일본의 대동맥은 멈추게 되며 경제 피해는 최대 2주 5천억 엔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제검토위원회는 사망자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피해 예상 지역의 주민수를 13만 6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밤낮으로 날아오는 대량 화산재로 1,250만 명이 눈, 코, 목 질환을 일으키게 되며 후지산 인근을 통과하는 도메이주호 고속도로는 서행하거나 아예 통행이 중단되게 되고 통행 불능거리는 최대 1만 4천6백km에 나르며 신칸센도 전기개통과 건널목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될 것입니다. 또한 활주로에 화산재가 수북이 쌓인 공항 6곳은 하루 515편 운행이 중단될 수 있으며 특히 한해다 공항은 한 달간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서민의 일상생활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108만 세대가 정전 피해를 보고 230만 세대가 단수로 불편을 겪게 되며 농밭에 화산재가 0.5mm 이상 쌓이면 농작물은 상품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목초에 화산재가 쌓여 축산농가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최악의 사태는 시즈오카현과 아이치현 일대 도카이 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뒤 후지산이 대분화를 일으키는 경우인데 300년 전에도 시즈오카의 서쪽 해저에서 규모 8.6에 달하는 일본 최대급 지진이 발생한 후 49일 만에 후지산이 대분화를 일으켰습니다. 스루가 해저에서는 90년 내지 150년 주기로 대지진이 일어나는 데이터가 있는데 2050년까지 또다시 규모 8 이상의 거대 지진이 일어나 수도권을 강타할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지진 방지협회는 도카이 지진의 피해 예상액을 약 496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를 6432명이나 낸 1995년 한신아화지 대지진의 피해액과도 피해 규모가 4배 정도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2021년 11월이나 12월의 초겨울에서 한겨울의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는 최대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지진이 오후 6시 이후에 일어나면 큰 화재가 발생해 가혹 25만 채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최악의 사태는 규모 8.7 규모의 도카이 지진과 도난카이 지진 그리고 난카이 지진의 세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으며 피해 규모는 추산이 어렵고 일본 경제는 괴멸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강한 교TF土 한글자막 by 한효정